세계 1위 조선강국 대한민국, 잠수함에서도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의 대규모 잠수함 발주가 예정된 가운데, 홀란드와 필리핀에서도 잠수함 발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잠수함 시장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 미국 함정건조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인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여러 현지 방산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발발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잠수함 수주에 뛰어든 경쟁국들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일본이 물밑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대한민국 잠수함이 성능과 운영유지 등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 도입하면 수십 년을 사용하는 잠수함은 향후 안정적인 사업 영속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 캐나다 60조 원 규모의 사업과 홀란드, 필리핀 사업을 모두 수주해 성공하면 한 번에 향후 세계 잠수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사업입니다. 즉 이번 사업을 수주 시에는 잠수함 건조 세계 1위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이며 이후 얻게 될 잠수함 명가의 타이틀은 세계 시장의 잠수함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 잠수함 명가라고 자부하는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잠수함과 함정 수주를 위해 발빠르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함정을 건조하는 미국 내 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선 자국 내 운항 선박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는 법규 때문인데요. 하나는 현재 미국 내 함정 건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최근 캐나다 기업들과 잠수함과 방산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는데요. 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미국에서의 함정 건립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협력업체의 모집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을 묶어 북미 시장에서의 함정, 잠수함의 건조와 운영능력 유지 보수 수리 등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세계 시장에 새롭게 부상하는 토탈 방산 기업 하나는 기존 방산 협력업체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탈 종합 방산 기업 하나는 세계 각지의 현지 공장과 협력업체들로 규모가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확대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머지않은 시기에 세계 탑10 안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글로벌 방산 기업 하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수함 시장에서는 하나오션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 중인 도산 안창호급을 내세워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으로 불리는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가장 크고 가장 정숙하며 공인된 가장 긴 잠항 시간을 갖고 있고 세계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감히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이라고 평가되는 잠수함입니다. 이같이 수직 발사관을 갖춰 공격 능력이 탁월하고 잠항 시간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수중 작전 시간을 최대 3배까지 늘리기 위한 개량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투정보시스템, 소나 등 국산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통합적인 건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같은 성능을 앞세운 우리 업체들은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와 폴란드, 필리핀에서 발주가 되는 잠수함의 예상 사업비는 약 70조 원 규모로 수주만 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됩니다. 폴란드의 경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미 예비 입찰이 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잠수함 시장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3천 톤급 잠수함 한 척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 초대형 LNG 운반선 7척 값과 맞먹습니다. 또한 정부 발주 사업인 만큼 경기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국내 200여 개 협력회사들과 함께 팀을 이뤄 해외 잠수함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선업계가 3천 톤급 잠수함 수출 실적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만 여타 경쟁국들도 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뛰어나 성능과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잠수함이 과거 림팩 훈련에서 보인 탁월한 성과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성능과 운영 능력 거기에 세계 조선 1위의 건조 능력과 뛰어난 유지 보수를 앞세워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쟁쟁한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의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한시도 방심해선 안 되며 정부 차원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꼭 수주에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 대한민국 잠수함도 세계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